박수 여기는 대별난방이에요 네. 3m 그러니까 6만원에 전기 가스도 따르고 가스랑 전기는 자기가 쓴 만큼 나와요 이 정도 방 크기면 근데 난방비 거의 안나올거에요 짧으니까 3m랑 3m 27 보통 500에 45짜리 집이 3m 3m 나오면 괜찮은거거든요 근데 1000에 30짜리가 지금 10만원이 그거보다 더 싼데도 3m랑 3m 조금 안되니까 괜찮아요 물론 화장실 공간 이런거 다 빼고 했을때 그래서 이렇게 500에 35나 500에 35로는 또 찾아볼빨한데 1000에 30으로 1000에 30으로 해주는 집들이 많이 없어서 다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500에 35짜리 집들도 원래는 500에 40인데 500에 35로 깎아서 그렇게 된것들이라서 그 주인들이 보증금 1000으로 올린다고 또 깎아주지는 않아요 그것때문에요 그래서 500에 35랑 1000에 30은 또 볼 수 있는 방에 그게 좀 달라요 요거는 괜찮아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수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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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